비올때 신고 다녔던거에요. 나무로 만든거. 이렇게 길거리에. 남학신. 하늘에서 막 눈 말고 내리는게 뭐야. 하늘에서. 우박. 아니 아니 아니. 비. 그렇지 비인데 굉장히 해로운 비야. 호구. 아니 저기 이렇게 솟아있는걸 뭐라 그러지. 산. 그걸로 시작해. 산. 뭐 비야. 그런걸 뭐라 그럴까. 응. 아 통과해야 돼. 아아. 산성대. 자 다음 누굽니까. 리와. 갑니다. 시작. 어 아침하고 점심 같이 먹는건데. 엄마 이거 먹으러 가잖아 아침에. 브레이코스트? 아 아니 그 말고. 세 글자인데. 아침하고 점심하고 섞여서 같이 먹는거. 같이. 아빠가 이기면 받는거. 상금? 우리집 많은데 돈 아니고. 메달? 트로피? 그렇죠. 예예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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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예. 어? 그 이순신이 쓴 일기. 아. 난주는 일기? 어 그렇죠. 이순신이 아무리 쓴 난주는 일기. 이게 이렇게 돼있어가지고. 뭐에서 떨어져가지고. 뭐가 떨어져?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돼있어가지고. 이렇게 돼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타고 사람이 타가지고. 마카선? 그렇죠. 수영장 가면 이렇게 우산같이 생긴거. 뭐라 그러지? 기인거. 파라솔? 그렇죠. 좋아요. 돈인데요. 동그란데 네모로 이렇게 뚫려. 엽전? 그렇죠. 엽전 하시네요. 바이올린 뭐 첼로 다 같이 있는 그런 단체. 뭐라 그러지? 무슨 단체라 그러지? 우리가 이렇게 콘서트도 가고. 오케스트라? 그렇죠. 오케스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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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밥인데요. 아. 초밥인데. 유부초밥 밖에 없어요. 집을 나갔어. 오케이. 자체? 그렇죠. 초밥을 좋아해요. 몇 개입니까? 일곱 개. 일곱 개. 미안해. 기무스. 이 팀이 제일 재밌어. 잘해보세요. 갑니다. 시작. 아빠가 이거 많이 하지. 드라마인데 수염 붙이고 하는 거. 악역. 아니 아니에요. 할아버지. 아니. 어허 이리 오르라 하잖아. 이게 뭐야? 사. 이거 그걸로 해. 사돈? 그래. 잠깐만. 사돈? 사돈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은서요? 사돈. 에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극. 그렇죠. 왜 사극이 나오냐고. 할머니가 엄마를 뭐라고 불러. 며느리. 그렇죠. 어 좋아. 영어로. 영어로. 엔. 엣. 소프트 드링. 사이다. 엔. 넘먹어. 토마토. 콜라. 야 영어십다. 점막 있는 강아지. 뭐야 뭐야. 아 저... 달마샤. 달마샤. 아 뭐야 뭐야. 아 모르는 줄 알았네. 예. 모든 법을 대한민국의 법을 여기서 만들고 여기서 그 결정이에요. 통과됐습니다. 땅땅땅 판사? 여의도에 있어, 여의도에. 판사? 판사? 아니 여의도에 있다고. 여의도에 있는 건물이야. 이거 둥그러고. 통과. 통과. 이거 옛날에 손님을 모시던 곳은 뭐라 그래?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옛날에, 옛날에 손님을 모시던 곳이 있잖아. 아, 저기서 저기서... 한옥에 손님을 모시는 곳이 어디야? 객사! 아니... 사랑방? 그렇지. 사랑 맞는데 그 뒤에 뭐가 있잖아. 사랑방? 손으로 이걸 뭐해? 선풍기 말고 에어컨 말고. 부채인데? 그래, 그... 부 빼봐. 사랑부... 사랑채! 뭐야? 아이씨... 이거 안 나요. 에... 은서가... 어저께 시골 갔는데, 대천 갔는데 은하 언니가... 은하 언니는 이걸 타봤어요. 시골의 그... 아니, 시골의 그... 통계! 그렇습니다. 여섯 개, 여섯 개 아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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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뭐 사랑채 때문에... 아깝습니다. 사랑채를... 아, 사랑채만 해서 일을 깨는데... 현석! 예! 우표 형이... 엄마 파이팅! 파이팅! 와... 파이딩 넘쳐. 아, 아주 즐거운 아이입니다. 자, 갑니다. 시작! 현석, 벽에다가 막 그림 그리지 말라는 거 뭐라고 그러지? 아, 모르겠어. 패스! 아...